하나님의 말씀 요수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수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에게 말씀하여 이 시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이 너를 너희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여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과는 거꾸로입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가지 않잖아요 나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다가오잖아요 우리는 나를 놓고 또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버리면요 그냥 시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덧없이 흘러 흘러가는구나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위험한 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시간을 흘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요 미래를 당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전이라는 말이죠 이번 주간 산업성교 제목은 말씀으로 2, 3, 7입니다 말씀으로 2, 3, 7이라는 말은 말씀만 잘 알아들어도 우리는 2, 3, 7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이 잘 알아 듣는 것입니까?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게 인생 메시지가 되는 것이 말씀을 잘 알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합니다 사실 목사든 중직자든 은퇴할 때까지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는 성도들이 다수를 이루죠 창식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총만하라 땅을 종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서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종복하고 다서리라는 세계복음마의 미션을 주셨는데요 그 미션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무슨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종복하고 다서리라는 미션을 주셨습니까 다른 복이 아니죠 28절에서 말하는 그 복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17절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복이 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요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이 영적으로 처리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인생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수천년이 지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그 이후에 수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첫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미션을요 수천년이 지난 신약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션을요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은요 내일 일은 내일이가 염려한다 내일이, 내일이가 누굽니까? 내일이가 염려한다는 말은 바로 나이자뿌라 시간 지나가면 다 해결된다 예수님이 설마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은요 시간의 주권자, 시간의 주체자 대신 예수님이 내가 염려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라 미션을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확산의 복 즉, 세계복어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위 이전에 어떤 열심이 이전에 말씀만 잘 들어도요 2, 3, 7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잘 들어도 2, 3, 7 할 수 있다는 말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인생 메시지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인생 메시지가 될 때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1, 3, 8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허감이 무너지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영적 흐름이 바뀐다는 그 나 한 사람을 통한 1, 3, 8의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후대와 지우와 2, 3, 7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들이 우리의 천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잠시 하면요 솔로몬은 분명 소명과 사명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1, 3, 8로 시작하는 언약들이 천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후궁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입니다 천명을 놓친 결과 예루살렘 왕궁 안에는요 천 개의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후궁과 첩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그 우상들 천 개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결국 후대에 가서는 사단질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철없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 없는 사람이 덤벼들면은 아 진짜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이 첫 장부터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확산의 복이라는 2, 3, 7의 말씀이 내 인생 메시지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시간을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있는 그 시간이요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시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신 이유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 모든 인생을 시간 안에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창색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창조란 구원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란 일곱째 날까지도 창조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창조란 먼저는요 구원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란 그래서 시간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은 시간의 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요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여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런 느낌을 갖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거꾸로입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메시지로 내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요 미래 제약막을 절대 제자이고요 절대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당겨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세계보금화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정리되지 않으면 철이 들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종교생활하게 됩니다 종교생활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신이 우상이고 그러한 행위를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참복을 누리는 가운데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메시지가 되는 가운데 미래를 당겨 볼 수 있는 믿음으로 2, 3, 7 그 흐름 속에 있는 응답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후대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 3, 7 나라 성교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알류티시 준비위원회와 또 하나 스미스쿨 지혜스쿨을 놓고 계속 계속 기도해 주시고 테크노폴리스 하나지교회단과 고령 하나교회 도로아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 목사님 사역과 오록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본부 일정 속에서 성령인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교회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정도 목회의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재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랩런터들이 삼스미스의 응답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해외 현장에 계신 성교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2, 3, 7 나라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사도행정 13장 성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면적 가운데 제자와 중직자, 목회자와 차세대 성교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육간에 질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인의 시간표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